자, 이제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제로 얘기할 것은 주요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국 항의 상황이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라거나 주요가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명을 개선하고 싶어 하죠. 풍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웰빙을 위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풍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또한 우리가 풍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태 풍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주택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수를 배워서 풍수 전문가가 되어서 이렇게 한 인생을 개선하고 싶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명리를 공부해서 그 사람의 사주 8자에 맞는 그런 풍수 조언을 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컨설턴트, 상담가로서 일을 하게 되면 내당객들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의뢰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모두 집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 생년월일과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삼성 주식을 제가 10개를 사면 얼마 후에 얼마큼 오를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본을 여행한다면 혹시 지진이 생길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풍수나 사주명리에 대해서, 사주명리에 대해서, 사주명리에 대해서, 사주명리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또 다른 기능을 주요로만 읽어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공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역점입니다. 자, 주요 이러한 점은 풍수나 사주와 관련 무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기 화면에 역경이라고 되어있지만 여러분이 주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역경의 고전적인 체계가 역경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을 역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주요이라고 말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역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경은 영어로 Book of Change라고 부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을 쓴 사람, 주나라, 주 나라의 주 나라의 주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봉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천년경에 써져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역경의 체계는 기원전 천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시라고 말한 것은 호이씨, 여러분들 아시는 호이씨의 사진입니다. 자, 선천팔개가 나오고 있죠. 보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선천팔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키시에 의해서 선천팔개가 발명된 이후로 중국인들은 아주 많은 것들에 이 팔개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팔개를 통해서 개발된 아주 다양한 예측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키가 음영에 근거한 선천팔개를 발명을 했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라, 상나라 때 오라클 보온이라는 것은 갑골문자, 갑골문자가 점을 쳤던 자료라는 것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갑골문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갑골문자가 거북이 등가죽 혹은 동물의 넓은 뼈에 새겨진 그런 중국의 고대 문자라는 것을 아실 거고요. 자, 이렇게 역경이라는 책이 실제로 나오기 전부터 팔개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 문화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나라의 주문왕의 사진이죠. 시기는 기원전 1122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문왕이 저 책을 쓰던 시기에 주문왕은 유리옥에 갇혔던 시기입니다. 주문왕은 상나라 마지막 주왕이었는데, 그 주왕의 폭정을 혁명으로 이겨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던 책이 바로 역경이고요. 그래서 그 책에는 실제로 내용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나중에 이 주문왕이 왕이 되고 나서 물론 책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로부터 500년 후에 여기 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했고 전쟁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공자가 저 역경에 대해서 열 개의 해석서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전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십익이라고 불리는 건데 영어로 텐 윙이라고 합니다. 윙은 날개지요. 십익 할 때 윙이 날개익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텐 윙, 우리가 해석할 때 십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희부터 주문왕, 공자까지 시기를 거쳐서 완성된 책이 바로 철학서가 되어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라고 말하는 역경을 통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미래를 정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책은 공자 때에서 만들어졌던 철학서로서의 역경이 아니라 경방, 그 이후에 경방이 있었던 이것은 문항팔계 시스템에 의한 점술 체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화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동전 세 개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동전 세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전 세 개를 사용해서 저 세 개 동전을 여섯 번 던집니다. 그랬을 때 네 개의 가능한 결과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로 청나라 시대의 동전을 사용하는데요. 청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주인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동전의 한쪽 면에는 만주인들의 글자입니다. 반대쪽에는 한족들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주인들의 글자가 나오는 것을 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한족의 한자가 나오는 것을 꼬리라고 합니다. 하나의 만주인들의 글자가 나오는 것을 양 두 개의 만주 글자가 나오는 것을 인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앱티브 생활입니다.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한자만 세 개가 나오는 것을 음이 양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그러고 음을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여섯 번을 해서 열 개의 괴를 뽑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화두림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이런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두림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저런 상징적인 모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 위에 있는 것은 마치 중국 글자에서 마치 화와 같은 화 라는 글자와 같은 것이고 세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진주와 같은 모양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포레스트 그러니까 숲과 같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두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네. 이 사진은 미국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저 여자 여아가 살해를 당한 사건이었고요. 당시 경찰은 이 여아의 부모가 죽였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때 부모들은 우리가 왜 우리 딸을 죽이느냐라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는 누가 죽였을까? 라고 한 번 질문을 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6번을 그렸습니다. 이 결과는 2개, 2개, 1개, 2개, 2개, 3개 지금 이렇게 주역점을 쳤을 때 밑에서부터 읽어보면 밑에 머리면이 그러니까 아까 만주 글자 머리면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나오고 두 개, 2개, 그 다음에 저 주역점이 3개, 3개 그러니까 머리면이 3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문항팔기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전점을 치고 나서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걸 주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걸 주원합니다. 저걸 주원합니다. 지금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주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목적어 무엇이 주체이고 무엇이 목적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선 표를 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저기 주어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밑에 제가 아까 목적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질문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 주식을 사겠다고 질문을 한다면 저기 주어는 내가 되는 것이고 삼성 주식은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각각마다 시비지질을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선에다가 하나의 시비지질 동물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주 명리 체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사주를 읽듯이 음양오양 상생상극으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비지질 동물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사주 통변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일관은 비겁 성분이고 여러분들 일관을 극하는 것은 관성이고 일관이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관법을 배우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아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나요? 이 여아는 여러분들이 탄생시킨 아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아는 우리가 탄생시키는 것이니까 식상입니다. 아이는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지성이라고 했는데 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아이는 식상입니다. 알파벳 아이 그 여아는 저 여아가 되고요. 이 심금, 원숭이가 생긴 것과 함께 파괴 přio 나오죠. 이 신금, 원숭이를 극하는 글자, 인목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인신충이 나니까 저 인목의 활동성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인목이 신금을 충했다, 상충했다는 것을 읽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인신충을 통해서 신금은 인목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긍긍 모기니까. 하지만 이 문항팔기 시스템에서는 날짜와 달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날에 해수가 있고 달에 또 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에서 저 인목이 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인목이 해수에 의해서 상생을 받아서 신금을 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자는 메탈으로 변화합니다. 이 액티브 라인은 양과 잉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인목이 활성화되어서 저 인목이 유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은 마이키는 아이들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것 중에 제일 위에 양이 머리가 세 개가 나오면 양이 운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 유금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 유금에 의해서 충이 더 생긴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금 옆에다가 알파벳 아이라고 써놨는데 그 아이가 식상이고 저 아이가 인목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저 유금이 대항하지 못했다. 왜 대항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위치한 점입니다. 위치한 점은 일본어, 중국어, 공왕입니다. 중국식 발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콩왕이라고 하는 것은 곤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유금이 곤방이었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인목이 궁극적으로는 신금을 극했고, 그것이 바로 살해의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인목은 누구일까요? 지금 인목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남자는 호랑이띠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지금 여섯 개의 동물을 배치를 시켰는데, 저 인목 호랑이가 거북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거북이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를 훔쳐가는 사람, 훔쳐가서 숨기는 사람, 현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이 부모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호랑이에 태어나고 도둑이 들어와서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집에 침입했던 그런 강도에 의해서 저 여아가 살해됐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스톤 마라톤 대회 폭발 사고에 대한 주역전 교회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 주역전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주역전을 쳐서 전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당시에 FBI조차도 그 폭발의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헥시그랩은 이미 두 친구들이나 두 친구가 보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찾았을 때 보스톤이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보스톤은 여기 술토 오행입니다. 여기에 활성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인목이고 인목이 술토를 목국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목은 묘목, 양목이 음목으로 변환되어서 두 개의 모기 술토를 공격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목과 묘목은 바로 동료이면서 친구. 여기서 말하는 씨는 컬리그라는 건 동료를 의미합니다. 서로 동료의 관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목이 다시 말하는 건 동료의 관계에요. 이 인목이 진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진께는 첫 장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죠. 진께의 양께가 밑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양, 즉 첫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인목은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 FBI가 범인을 찾았을 때 바로 형제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형제 중에 위에 형이 바로 호랑이띠 범인이었습니다. 호랑이띠였고요.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FBI가 범인을 찾기 전에 학생들과의 수업에서 범인을 찾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달린 주역점은 아주 손쉽게 전개를 뽑아볼 수 있고, 사주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대답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옷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는다거나 그랬을 때 주역점을 통해서 찾는 방법을 제시해 봤습니다. 작년에 태국에서 일어난 아이들이 실종되었다거나, 동굴에 갇혔던 사건을 잃어버렸다. 동굴에 갇혔던 그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 사건에 대한 괴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효점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처 보았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유효점을 6월 28일날 아이들이 발견되기 전에 정을 친 사례입니다. 태국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들이 여전히 살아있을까를 질문해 봤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아이들이고요. 저는 유효점을 뽑았고, 주어를 찾았고요. 주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날, 내가 점을 쳤던 날이 신묘 무호일이었기 때문에, 신묘일 무호일이었기 때문에, 저 주어 오한은 굉장히 심각한 일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것, 아주 정신 상태가 건전하게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물의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의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왔던 것은 아이들이 물 근처에는 있었지만, 물의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조가 되었나요? 이것은 밑에 목이 활동적이라는 것은 영마 글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목이 활동적이어서 살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물의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표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표면에, 잠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물 위로 꺼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육효정기입니다. 이것은 물의 표면에 대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의 표면에 살펴보기 위해 다루기 쉽습니다. 이렇게 다루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에 한번 해답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비록 간단하게나마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이나 상황의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